이렇게 하는거에요 소개합니다 자 뜨거운 박수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앞쪽으로 오시겠습니다 멤버분들 앞쪽에서 포토타임 먼저 가지고 팬사인에 이어가겠습니다 이 쪽으로 한 번 더 가주세요 그래서 위탁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정면 한번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면 왼쪽도 좀 봐주세요 유광씨 왼쪽도 좀 봐주세요 네 세터카메라 좀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뒤쪽으로 이동해 주셔가지고 뒤에서 또 사인인 만큼 앞에 계신 사인지에 사인을 해주시고 이어서 두 번째 포토타임 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멤버분들은 앞에 있는 사인지에다가요 네 사인을 해서 우리 기자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 순간만큼은 우리 기자분들과 팬분들이 구분이 안되는 상황이에요 모두가 기자가 안되는 상황 같아요 자 이제 사인하셨으면은 다시 한번 두 번째 포토타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정면 봐주세요 네 정면 약간 아래쪽으로 봐주세요 네 정면 봐주세요 네 정면 봐주세요 정면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팬분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소리 질러요 네 저희 비트 멤버분들 우리 팬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전해주시죠 우리 마이크 이쪽에 있고 네 있는데 아 앞에 아 네 인사 인사드립니다 인사까지 셋 넷 분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하 자 제가 듣기로 우리 멤버분들 굉장히 살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팬 여러분들 만나러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반갑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게 안녕 네 네 비트비의 은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우리 뭐 라는 런키드로우 네 맞습니다 럭키드로우 자 우리 은광씨부터 갈건데요 우리 멤버 분들이요 하나 뽑을 때마다 내 번호가 있다 하시면 크게 하하악 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먼저 뽑아보겠습니다. 자 갑니다. 바로 발표하고 넘어가도록 할까요? 네. H11번. 딱 어디 계세요? 오케이. H11번. 축하합니다. 보시면은 여기에 선물이 있습니다. 여기에 싸인을 해주시고 H11이라고 적어주세요. 네. 가겠습니다. 응모권. 모르셨어요? H1번. H1번. 맞습니까? 축하합니다. 축하드려요. 여기다가 싸인해주시고 H1번이라고 적어주시고요. 자 행운의 번호는? 네. 우와 대박이다. J13번. J. 아 네. 정하셔도 됩니다. 마음껏 정하세요. 네. J13번. 축하드리고요. 네. J13번이라고 같이 좀 적어주세요. 네. 저는 J12번입니다. J12번. 오. 12, 13. 네. 네. 저는 G10번입니다. G10번. G10번. 축하해요. G10번. 네. 네. 오케이. 축하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. 사인해주시고 G10번이라고 선물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네. 저는 C10번입니다. C10번. C10번. C. 계십니까? C10번. 앞에 O. 축하합니다. C10번. 네. 네. 전 J2입니다. J2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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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2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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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우리 당첨되신 분들은요 나오실 때 저한테 말씀을 꼭 해주세요. 그럼 제가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요. 네. 자 우리 언제나 그랬듯이 편안한 자리에서 편하게 대화하면서 바로 팬사인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안전요원이 통제를 해주시고요. 우리 앞줄부터 해서 순서대로 나와서 사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네. 파이팅. 네. 자 이제 둘 다 일어갈게요. 일어 가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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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